마지막으로 족수리 삼중대의 공원이 시작되겠습니다. 삼중대! 준비됐나? 네! 삼중대 공원 위주로! 위주로! 울지마! 조금 더 크게 있음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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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수리 3중대의 강한 비상이 굉장히 돋보이는 듯한 응원이었습니다. 현재 참고진들께서 결과 발표를 위해 최종 토의에 들어갔습니다. 자 과연 몇 중대가 우승을 할지 발표하겠습니다. 자 그럼 자 그럼 체육대회의 대결인 웅원전 1등 대대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. 웅원전 우승은 3중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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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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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